원활하게 찍을 때 누가 비주신 분이 안하셨을까? 안하셔서 되게 멀리서 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할 때 딱 신랑만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프라이즈 고소 가상 일만의 에드 꼴치 부분 소주환입니다 인생하겠습니다 다시 먹자 잘하시고 자, 요 Sunny 어 차와아 4 하하하하 아 까 Eff 으 으 으 으 으 으 2 3 4 5 5 5 5 5 5 5 5 1 2 3 4 5 5 5 6 5 7 7 8 9 7 8 1 2 2 3 5 4 5 5 6 5 5 7 8 9 4 5 5 1 5 5 5 5 5 5 5 5 6 5 5 6 5 6 5 6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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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7 6 7 7 8 8 5 5 5 5 5 6 5 6 6 6 7 7 7 7 8 8 9 10 10 11 10 10 10 10 11 11 11 11 11 12 11 5, 1, 2, 3, 4, 5, 6, 7, 8, 30초 5, 1, 2, 3, 4, 5, 6, 7, 8, 30초 5, 1, 2, 3, 4, 5, 6, 8, 30초